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3139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22일 오전 11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제 2차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 장비, 발전소 및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유도무기 구동장치 및 제어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액은 2차전지 후공정 관련해서 매출액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P&E 솔루션의 재무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17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올해에도 물론 20년도에 비해 약 20%가량 높게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 1.3%가량 하락의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고가를 세웠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1.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바로 반등을 주고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을 주며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24,700원대의 지지선이 이탈하는지 안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조정은 아마도 약 이 가격대 23,4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23,4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빠르게 반등을 주고 다시 주가 회복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700원 지지선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추후에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요. 3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 하락세 보이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시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어제 미국의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 나스닥과 S&P500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마스크 의무화 그리고 코로나 물자 관련 행정명령 코로나 그리고 백신 접종 활성화 등의 기대감으로 지수들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여태까지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제한해서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고 다우전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스닥과 S&P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상황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내외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보압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5.1 이동평류선의 지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1 이동평류선의 지지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좀까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P&E 솔루션 기업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약 2월 말 정도에 2월 말 전까지는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연장되지 않고 3월 15일날 재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아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말까지 이거에 대한 확정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3월 15일날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P&E 솔루션 같은 경우 제가 2일이나 3일 정도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P&E 솔루션 내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으며 실시간 리딩은 이제 미국 증시 시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번주 목요일에는 KLN, 그리고 ATAC-TN, 그리고 TPC-Global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추천이 나갈 때는 이제 매수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며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